정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이어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대상은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 증세를 시작으로 증세 범위와 국민 공감대를 차차 넓혀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이자와 배당에서 얻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세부담은 커집니다. 주식 양도 차익 세율을 올리고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 안팎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이 같은 증세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재개편 당정협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증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